최근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런 현수막을 공개를 했다가 취소를 했죠. 특히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.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. 저것이 이제 좀 논란이 됐습니다. 아니, 젊은 층들을 다 무식한 사람들 취급한 거 아닙니까? 이런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. 한준호 홍보위원장, 조정식 사무총장. 근데 이 해명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. 관련된 업체에서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을 했고 총선기획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. 당직자나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. 뿌리 자른 게 아닌가요?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.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. 업체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.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으신가요? 개요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당치도에 보고됐고. 논란이 퀴즈연수막에 문구가 보고된 건 아닙니다.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 사과를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. 사과는 하면서 그런데 말이에요. 그 현수막 논란이 된 모르지만 이런 문구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가 안 됐다.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직접적으로. 그런데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니요. 최고위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 앞에서 왜 소위 우리 PT라고 하잖아요. PT를 했다. 그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그 논란의 현수막 문구 내용도 다 포함이 돼서 보고를 했다.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 조정식 사무총장이 어제 현수막 문구가 지도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저 주장은 거짓말 해명을 한 것 아니냐. 이런 논란으로까지 이게 번진 것이죠. 어떻습니까? 조상균 변호사님. 이재명 당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잘하다 보니까 지금 당내 주요 당직자들도 저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명백한 거짓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저건 저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좀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남 핑계되고 아니 제작을 하는 외부 업체가 어떻게 저 슬로건을 만들고 저 전체 기획을 하겠습니까? 당연히 다 관여하고 저 전체 슬로건은 총선에 맞춰서 최고위원들이 당연히 관여해서 그 슬로건에 대한 전체 방향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? 그리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청년 정치에 대한 인식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들이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까지도요. 그래서 이번에 청년 일자리 예산 80%, 일 경험 지원 예산 2천억 원 전부 삭감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 삭감하면서 경제는 모르겠고 돈이 많고 싶어? 청년들은 이걸 패러디해서 그 문구에다가 누구 사진을 붙이냐면 김남국 의원 사진 있잖아요.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, 그리고 윤미향 후원금 횡령 이런 의원들 사진을 붙여요.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패러디리를 더 잘합니다.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현수막 논란까지 짚어드렸고요.